마사지 지금이야! 첫 키스! 이제 막해 이제 막해 놀라운 마사지 해주기 뭐가 놀라운거지 가부우우 사마지 좋았어 이제 끝났어 마무리야 마무리작전 말뚝 박어! 말뚝 박어! 오라고해 오라고해 편히 쉬어 편히 쉬어 흠 흠 흠 어 어 사랑을 나눠 볼까 한번 뭐지 사랑 나누기가 뭐지 뭐지 이게 뭐지 흠 흠 흠 흠 흠 거절했어 어? 아이 갖도록 노력하기? 흠 흠 흠 흠 흠 하루에 대해 묶기 껴안기 껴안기 엇 자 어? 껴안기는 되는 거야? 오케이 그 껴안기 됐어 스킨쉽은 뭐지 흠 엇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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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여러분 끝나면 얘기해 끝나면 아직 안 끝났니? 끝나면 얘기해 끝나면 얘기해 끝나면 얘기해 끝났지? 어 아직이야? 어 끝났다 이제 이제 뭐 사랑 나누기 될까?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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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왜 옷을 벗고 있어 갑자기 아 아기를? 어! 애 생겼다 야 큰일났다 으흠 떠나세요 이제 야 꺼져 야 일어나 야 일어나 꺼져 이미 가졌소 이미 널 가졌소 꺼져 이미 널 가졌소 꺼져 야 다시 불러해 아닌데? 아직 한 명 안 눌렀는데? 게임이야 게임에서야 야 게임에서야 이렇게 해보지 어? 내가 실제로 이러겠니? 안그래 안그런다고 게임이 게임이니까 이렇게 해보는거지 어? 인간관계 뭐라고? 사랑에 빠졌소 나한테 이미 빠졌소 이미 가진건 필요없소 다른 여자를 찾을거야 야 오늘 출근하니? 아 출근하네 아 뭐야 아 껌님이 아 200개 선물 아 껌님 아 200개 선물 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나 심지어 해야겠다 야 선물 많이 받는데 뭐지? 야 그리고 와서 일 다 끝내고 와서 야 때려 전화 때려 그리고 연인관계 했다가 바로 차 자 높으신 분들의 성공적인 합병을 각자의 모든 책임을 오케오케 이렇게요 카드 늦게까지 남아있기 응 늦게까지 남아있어도 돼 다음 여자는 뭐 가정부로 한번 꼬셔볼까? 그릇? 아냐 그릇은 쉴 필요없소 첫 키스는 3시간을 가네 첫사랑 첫사랑이 2일간의 기분이 오 좋네 좋아 첫사랑이 콜 때려 콜 때려 헐 아 껌님이 아 333개 선물 아 껌님 아휴 333 뽀뽀게 아 뽀뽀게 선물 감사합니다 아 생일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해요 까부까부 아유 아유 야 나 심지해야겠다 심지 비지할게요 저 이제부터 이제 심지 비지해야겠습니다 이제 왔다 왔다 대화해 아 월 아 한달이 시작 월초라 아 그래서 그런가? 심지를 해서가 아닌가? 아 오 오 오 오 손잡기 손잡기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보이드와 헤어지라고 부탁하기 헤어져 그 새끼랑 헤어져 내가 더 잘해줄게 내가 더 잘해줄게 내가 더 잘해줄게 그래요 당신 말이 맞아요 나와 보이드의 관계는 이제 끝난 거나 다름이 없어요 하지만 보이드는 당신에게도 상당히 화가 났을 거예요 그래?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왜 싫어해 왜 싫어해 음 왜 싫어해 어 어 알았어 알았어 미안해 묻고 가 싫어? 왜이래? 인연이? 튕기는데 역시 여자는 튕겨야 맛이지 내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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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하자고 아 일단은 애 꼬시던 애는 계속 꼬셔야 돼 얘를 연인관계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한 명도 안 채워졌어 얘 한 명 채우고 가야 되는데 얘가 지금 보이드거든? 나 개 싫어해 헤어지게 만들어갖고 간단한 거 뭐 시리얼 먹어 시리얼 지금 뭐 챙겨 먹을 때가 아니야 그만 자 이제 그만 자 그만 자고 이제 내일 출근하니? 아 출근하네 아 그러면 일단 티비 없냐 티비? 어디 티비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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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도 없어 보이드를 꼬시라고? 아 근데 보이드를 개 싫어하나 보나 아 치워 치워 나는 일단 최상의 컨디션을 맞춰놔야 돼 오늘 오늘의 결전의 결전의 날이다 결전의 날 출근해 출근해 바로 이제 전화 때려 오늘이 결전의 날이야 이미 이미 얘는 나의 아기를 가졌어 수잔 웨인 라이트는 사업 관련된 책을 사업 관련된 책을 튕길 수 없어 이제 넌 내꺼야 튕길 수 없지 여야 여야 승진했다 이거 승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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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스트레스 폭발인데? 빨리빨리빨리 빨리빨리빨리 아 배고픈데 아 여땟다 회사에선 밥도 안고 미안하지만 지금은 놀러갈 기분이 아니에요 얘 집 어디야 수잔 집 어디야 수잔 집 어디야 수잔 집 여기 아니야 여기? 니가 오기 싫으면 내가 가야지 자기 나왔어 띵동 띵동 와 집 좋다 야 바로 키스 해 키스 해 오 배가 불렀어 이미 아 애가 지금 음 음 음 음 어 아 이거 여자가 배가 좀 불러왔어 음 음 아 맨드 휴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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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엉 , 음 더, 어이구 빨리 연인관계가 생겨야 되는데 어, 연인관계 됐어! 한 명 늘었어, 한 명 늘었어 헤어져 우리 헤어져! 헤어져! 내가 필요 없어! 가야! 집으로 가! 아, 슬프다! 슬프다! 술이 더 마셔야 될텐데 애기는! 이제 내 애기가 아냐! 다시 새로운 삶을 살겠어 내일 일가니? 아, 일가네, 아 아... 이제 옆집 가야겠는데 옆집 누가 사니? 옆집 옆집 케네디 케네디 가족은 누구여서 누가 살까요? 케네디 가족은 여기 있는 집은 누가 있을까요? 아, 남자애네요 안가요 아, 애봉님 4 더하기 4는 8! 아이, 감사합니다 아, 지금 뭐 많이 없네 애들이 새로운 누군가를 만나기 새로운 누군가를 만나기 데이트 안해 이제 애랑 얘는 이제 예전 여자친구라고 알겠어 예전이야 이제 이게 에봉님 씨발게 감사합니다 원래 지금 목표가 카사노바가 돼야 돼, 봐봐 카사노바 맞지? 10명을 사귀어야 된다고? 이건 내가 시키는게 아니야 게임에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그리고 내가 실제로 이러진 않아 실제로 여자한테 이러면 개쓰레기지 이게 게임이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거지 어디 한번 케네디 가지고 한번 가볼까? 아, 너무 늦었네 야아 아, 애봉님 28개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뭐 좀 먹을까? 어, 가자 뭐라도 사야겠다 이거 TV라도 사야겠네 이거 TV라도 사야겠어 이거 TV 사구려 하나 사 사구려 버려 다행히 아, 딱 좋네 어, TV 이정도면 크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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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잘한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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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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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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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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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잘한다 그렇지 그렇지 출근해 역시 역시 출근 전에는 뽀뽀뽀가 최고야 연인 관계 내기? 내가 이 이 야망을 꼭 내가 해주지 뽀뽀뽀 튼튼체조가 최고야 아, 위생 쓰레기인데 나 집에 와서 씻어 씻고 옆집을 방문해 에린? 딱 에린 보니까 여잔데? 일단 저게 상호작용이 될 때까지 기다려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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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씻어 빨라 빨라 씻어 밥을 먹어 그럼 자 내가 이거 볼게 아냐 자지마 방문해 방문해 왔어 얘 애 퇴근했어 어머머 어 얼굴 상태가 안 보여 스탑빛 혼자 사시나봐요 이 큰 집에 집 관리 혼자 힘드실 텐데 남자 하나가 있어야 될 텐데 아 노래 좋은 것 드시네 아 집이 좋아요 전자음악 전자음악 말걸음 싱글이 중요하다 싱글이 중요하다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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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싱글이세요? 좋아! 싱글이야! 좋아 싱글이야 싱글이야 넌 싱글이야 싱글일 줄 알았어 얼굴 보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비교해서도 간직한 목적이야 เตычаг 극시 도수 상ications 발색 어? 와 공격 목적 얘 척키스야? 설마? 끌린다고 고백해 고백해 지금이야! 아! 아 척키스 집에 갈래요 쩝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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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쩝쩝쩝 뭐야 전화 꺼져 전화 안받아 집착 좀 하지마 결혼하기? 미쳤어? 이게 왜 결혼하기 없애 좋아 여자친구 내일 출근하.. 아 출근하네 아아 쩝쩝 쩝쩝쩝 쩝쩝쩝 쩝쩝쩝쩝 아니 청소를 왜 해? 좋아 티비 봐 됐어 쩝쩝 어이구 아들을 출산했다는데? 났나봐! 애 났나봐 얘 전 여자친구 애 났나봐 쩝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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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쩝쩝 쩝쩝 쩝쩝 야Say pt 쩝쩝 쩝쩝